지난화 이야기 다들 컨디션 어때? 난 뭐 끝장나게 좋지 나쁘지 않아 미우 덕분에 짱좋아 훈인원 나? 나 지금 주령 섭을 이길 정도의 컨디션 그 말은 주령들의 왕 섭을 죽이러 가자는 거네? 듣던 중 반가운 소리를 하네 오늘 밤 이 전쟁을 끝내자 좋아 우린 이길 수 있지롱 발 뭐해? 나? 음 마지막 전투를 위한 준비? 준비? 대체 뭐라는데? 유서 어? 그런 거 쓰면 죽는 거 모르냐 풀리고 세우지 마라 에이 풀리그라니 난 그런 거 안 믿어 뭐 나도 그렇긴 한데 뭐라고 적어? 나 봐도 돼? 어? 안돼 안돼 어휴 죽게 되면 그때 봐 뭐야 살면 안 보여주겠다는 거냐? 당연하지 보여줄 이유가 뭐 있어 하... 궁금한데 살게 되면 살게 되면 바로 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다 우리 해질 때 그때 갈 거지? 그렇지 않을까? 10분도 안 남았겠네 뭔가 마지막 전투를 하니까 긴장도 되면서 속이 뻥 둘리네 나도 라테랑 훈이는 뭐해? 그러게 뭐하지 내가 가볼게 넌 계속 하거나 써 알겠다 라테랑 훈이는 뭐해? 어 옥규다 나 카메라 고쳐보고 있었어 카메라? 응 우리 사진 좀 찍게 사진? 응 사진이라 좋네 어? 진짜? 네가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하는 거 처음 봐 대박 아니 뭐 다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없고 하니까 아싸 그럼 훈이랑 다리 좀 불러줘 거의 다 고쳤거든? 아 알겠어 훈 뭐해? 나 부족 그려 아 얼마나 남았어? 아 뭐 여유롭게 그리는 거라 더 안 그래도 돼 왜 라테랑 사진 찍게 나오래 어? 사진? 너 그런 거 안 찍잖아 아니 뭐 한 번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흥 많이 변했네 알겠다 나가자 어우 추워라 풀이 안 짚어지네 어? 다리도 있네 음 나 왜? 라테랑 다 같이 사진 찍제 다 같이? 어 어 나야 좋지 라테네 지금 등장이요 어 카메라다 흐흐 안 써본지 꽤 됐긴 했는데 작동은 잘 되는 것 같아 얘들아 거기 일자로 서볼래? 어 어 어 이.. 이렇게? 음 좀만 더 좀만 더 붙어봐 어 음 막상 찍으려니까 어색하네 그러게 어 어 그림 좋고 그러면 카메라를 한 여쯤에다가 오케이 카메라 설치 다 했어 갈게 타이머 5초다 어 어 어 5초 시작 5초 시작 2 1 아 좀봐 저리가 이제 알겠어 애들아 응 이제 우리 출발할까 좋지 어 가자 흐흐 그럼 출발 응 헐 귀여운 학생들이 마지막 싸움을 하기 위해 나타났군 흠 흠 주술고전에 있는거 맞아? 아무 기운도 느껴지지 않아 그러게 당연히 주술고전에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뭐 일단 조금만 더 찾아보고 없으면 다른 으 으 어 흠 진짜 뭐야 대체 훈아 훈이가 한순간에 당했어 전혀 공격하는 속도가 보이지 않았어 대체 누구지? 하 다들 반가워 이 목소리는 섭? 마 말도 안 돼 이렇게까지 강해져 있는건 반칙이지 흐흐흐흐흐 공포에 질린 표정 귀엽네 이대로 구경만 하고 있다가는 훈이가 위험해 네 다들 가자 90% 흑석 하 지 맘대로네 나트 정신 차리고 혼인을 구하자 어? 그 여자 집중 영법술 박두 리허 흠 육교까지 그래 알겠어 정신 차리고 도울게 씨르기 흑 이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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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이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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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싸우고 있네 나도 나도 도울게 부적 조술 터지는 부적 개 다같이 공격하니 확실히 가면 그 정도는 어림도 없지 심한 땅을 꿈도 못 꾸게 해줄게 영역전개 죽음의 골짜기 영역전개 젠장 영역전개라 큰일이네 대식가 나 1척조법 사용해도 돼? 절대 안돼 그러다 진짜 죽어 이제는 알람 끝 꼬맹이도 없다 응치 아 이곳이라면 더욱 힘들어 어떻게든 이곳을 나가야만 해 이곳을 나간다고? 다들 알다시피 영역전개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세가지 이 영역전개보다 더 강한 영역전개를 돕는다 밖에서 누군가 영역전개를 부수고 들어와 준다 저 녀석을 죽인다 너희 인간들은 주력을 이기지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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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아리야 이게 아리야 아 좁아 저리가 이제 알겠어 얘들아 응 아씨 뜨거워 아씨 빨리 할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올라갔네 뜨겁네 오케이 엔지요 what 아 학 학 학 homem emails 감사합니다.